신학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시작하죠. 별일 종목에서 전반적으로 별일 종목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 이 종목이 곧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별제로 종목에서 별일 종목으로 22%인가 23% 정도 상승을 해서 올라온 종목이 있죠. 그게 바로 디오텍입니다. 별일에서 별일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은 바로 미래나노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BHE도 지금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수익률이 좀 낮지만 최근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덜 움직이는 게 KT뮤직입니다. 재무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약간 좀 절고 있어서 종목 교체의 대상이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래나노텍이 잘 움직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미래나노텍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TV나 IT용 LCD 패널, 광학 필름 프리즘 시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프리즘 시트를 만드는데요. 최근에 UHD TV, UHD TV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화질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부가 같이 제품에서 고화질 제품으로 바뀌어가는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품 믹스 효과, 즉 저가품에서 고가품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HTS를 잠깐 보면 지금 현재 오늘 이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더 올라가면 충분하게 20% 정도의 수익률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1에서 별 2로 올릴 텐데요. 미래나노텍의 목표가가 6,800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이 가격이 오늘 고가에 와 있었기 때문에 6,800원으로 도착했죠. 그렇기 때문에 7,050원으로 상향하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별 1에서 별 2종목으로 올라오는 이 단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고 제가 이제 6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점수화를 시켜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0에서 1, 2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5가지의 방법에서 점수를 20점씩 부여를 해서 가격을 집계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향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0 종목들도 포트폴리오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 0 종목에서 좀 특이하게 움직이는 거. 오늘 MK 트렌드죠. MK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MK 트렌드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빅솔론이나 안국 약품, MK전자 이런 쪽은요. 그래도 수익률은 좀 낮지만 현재의 진행 상태는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재무구조나 아니면 여타의 이슈적인 부분들도 크게 나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안국 약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편입이 됐죠. 바로 편입된 게 2월 11일에 편입이 됐는데요. 안국 약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눈 영양제인 토비컴, 진해 거담제죠. 시내추라 이쪽으로 유명한 제약회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토비컴의 시장 점유율, 이 점유율이 17%로 눈 영양제 시장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토비컴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내추라 같은 경우에는 진해 거담제 시장, M.A.S. 마켓이예요가 1위고요. 2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죠. 이외에도 디스텍이나 레버살탄이라는 대형 신제품, 이 제품을 지금 개발로 수익을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디스텍 같은 경우는 위계양치료제고요. 레버살탄 같은 경우는 고혈압치료제입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비하고 소요되는 비용이 적다, 왜 적은가라고 찾아보니까 계량신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조사에 의해서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고부부가치 상품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계량신약 때문에 원재료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안국약품의 상승세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국약품의 차트의 흐름, 이 부분은 아직은 바닥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오늘 약간 좀 밀리는 부분도 있지만요. 14,500원이 넘어가면 이때의 매물벽은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별난종목 후보군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별난종목의 후보군에서는 좀 많이 바뀌죠. 일단 후보군이기 때문에 자꾸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난종목의 후별금 중에서 솔로에타나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에이블CNC, 그다음에 우리산업으로 바뀌었는데요. 만약에 MK트렌드가 손절가에 닿아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그 바꿀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솔로에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에타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차폐 소자인 EMI 필터, 이 EMI 필터를 생산하는 화재인데요. 전자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나 TV 아니면 전자레인지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전자파에 의해서 휴대폰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쪽에 간섭이 되기 때문에 오작동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EMI 테이프에 대한 생산, 이 부분을 위해서 도금이나 점착, 가공, 이런 차폐 시장에 대한 공정을 일원화시킨 솔로에타, 이 부분은요.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 이런 것들이 올해에 많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점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이 위치가 좀 공격적으로 다가가게 된다면 EMI 필터를 전자차폐 소재죠. 이걸 만드는 솔로에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주가보다는 항상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보면 이 솔로에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원형 바닥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장기선이 121선을 넘어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오늘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위치에서는 못 살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이 바뀐다고 하면 종가에 편입되는 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종가에 편입된 이후에 목표가, 손절가 다시금 언급해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C 닥 신학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